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반드시 임명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여러 차례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조국과 그 가족들의 비리 의혹들이 속속 밝혀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특성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내보낸 방송은 오늘 한 4시 무렵부터 만들어서 6시 정도에 내보낸 문재인 최종결정이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안에서 저는 10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조국을 임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냈습니다 많은 전망대로 오늘 강행 임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선 조국 임명 강행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이란 공동체 앞에 놓여있는 한미관계 한일관계 이런 다양한 그런 주제들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의 내면세계 정신세계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던질 수 있는 질문 첫 번째는 조국 임명 강행이 우리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의 내면세계 정신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문재인이란 인물은 주변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유난히 강한 인물이다 아주 강한 인물이란 것이죠 두 번째는 문재인이란 인물은 귀는 열어두고 있지만 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모두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확정시켜주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는 인물이다 세 번째는 문재인이란 인물은 좋은 정보든 구전정보든 간에 일단 한 번 입력되고 나면 그것을 지우거나 수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인물이다 수학에서 말하는 초기값이 일단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상황 변화 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도자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서 원칙은 바꿀 수가 없지만 항상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책을 내놓는 데 익숙해야 그래야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문재인이란 인물은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고호하는 특히 인물에 관한 선호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문재인이란 인물은 워낙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인물 다시 이야기하면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는 인물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인물 유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 처음에는 반대하는 인물들로 들어 있었겠지만 조직의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을 물고리를 하면서 꼭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만 주변에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목소리란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바로 문재인이란 인물이 내는 목소리와 꼭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만 생존하고 그곳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문재인이란 인물은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을 하명을 수행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들만 가까이 두는 그런 유행의 사람이다 일체의 노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재인이란 인물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척 신용은 내지만 전혀 들을 의향이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부하들은 그가 이미 결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가 갖고 있는 결론이 무언가를 읽는 데 더 열심히 한 거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확정시켜주는 그런 의견이나 의사를 개진하는 것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일곱 번째는 문재인이란 인물은 그의 의사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근거 없는 낙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대단히 익숙하다 자신의 의사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문재인이란 인물은 옳은 것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조국 임용 강행의 시사점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잘못이 존재하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으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나 양식이나 그런 지성을 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불가한 한 거죠 경제정책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한일관계나 한미관계도 마지막 단계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정책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외교 노선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 정치가들은 국민 일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들여다보고 자기 생각을 수정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댓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걱정 안 했던 걸 그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정말 가보지 않은 세계로 어떻게 끌고 갈지 가보지 아전세계라는 것이 어디가 될지 이 땅에 사는 평범한 국민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초강적에 해당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게 된 심해죠 앞으로 아집과 고집과 확신이 한국이란 공동체 전체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아마 비용을 상당히 많이 치르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